경찰의 여러분들 몸을 투신한 분들은 정말 꿈이 군대의 여러분들 삼사관 학교나 아니면 육사를 나와 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진급을 시작하게 되면 별을 다는 거 스타가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죠. 경찰도 치안감이 되는 것이 대단한 영광인 거죠.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별을 다는 것보다 치안감 되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 전남경찰청에 계시던 치안감 분이 아마 뇌물수수 때문에 수사를 받기 직전에 아마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다른 선택을 해본 모양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니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니고 다른 기사가 나갔네요. 이 보시게 되면은 수천만 원 뇌물로 성진 의혹 현직 검찰 간부 오명 직위 해제 이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보게 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2021년도 내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경정 또는 경감으로 성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 성진 심사는 인사건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찰 성진 제도고. 2021년 당시에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퇴직치안감 A씨는 검찰 수사 순상에 올렸지만 14일날 실종돼서 경기지역 야산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그런 돈이 뒤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업자한테 받은 것은 대부분 장부 같은 걸 다 정리해놓기 때문에 돈을 요령껏 받지 못하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지만 이 성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뇌물이라는 것이 일상화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없지만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 심하지 않습니까 서로 입장을 아니까 치안감도 그동안 돈을 많이 썼을 것이고 치안감까지 되는데 이제 부하들도 사정을 다 아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치안감 입장에서는 성진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라는 부분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생각할 거라고 이해관계 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지금도 이런데 예전에는 더욱더 성진하거나 인사발령 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오래된 경찰관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경찰관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자격을 만족한 사람들이 일정수가 있으면 그중에 누구를 뽑아가지고 뭡니까 성진을 시켜줄 것인가 관련해서 뇌물거래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진을 시켜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성진할 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들 업무로서 여러분들 능력을 제대로 보인 사람들이 성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례대표 제도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투표라는 것이 정당투표를 통해 이런 국회의원 배지를 누가 달아줍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많고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대부분 그거 합니까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으면 그 옆에 뭡니까 acbccdc대 유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력자들이 아주 친한 사람을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꼽아주든지 아니면 적당히 이런 친한 사람 같으면 뭔가 이걸 받겠죠 그 권리라는 것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엄청난 권리인데 이걸 안 받고 그냥 달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라는 것이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직능대표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뭡니까 우연히도 그 사람하고 이러면 아주 친분이 깊거나 그런 데는 돈을 안 받겠죠 그러나 어중간히 친분이 있을 때는 뭐죠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돈을 싸들고 왔으면 돈 줄 테니까 국회의원 만들어 달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받았으면 내가 이제 모가지가 날라갔겠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문가시 씨가 공병호가 미래한국당 공천을 잘못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아는 거고 결국은 공천관리위원장 옆에 유력자인 acbc ccdc가 있는데 acbc ccdc들이 다 미는 사람들을 못 뽑아 주니까 뭡니까 그냥 동기를 이렇게 가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딴 게 아니고 뭐 지금도 이게 비례대표나 이런 거 정당 투표라는 것은 다 친속한 기로 밀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밀어주고 하겠죠 누가 돈을 주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후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치안 감이 전남경찰청장을 하신 분이 자리 는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이나 경감으로 성진 을 하려고 하면 점수를 다 만족 해야 되니까 점수 만족한 사람 10 명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 굵은 줄을 타 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그 뇌물을 잘 쓰는에 따라 성진을 시켜준 것이 이번에 발각이 된 거죠 운이 나쁘게 발각이 된 겁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겠냐 이야기죠 다른 데는 다른 데도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치안감 되시는 분은 퇴직해 가지고 편안하게 살 때가 됐는데 그런데 뭐 그냥 사건이 부로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져 가지고 돈 주고 성진한 경정이나 경감 뿐만 아니고 치안감까지 다 걸려들게 된 거죠 이번에 2024년 비례대표나 정당 공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대한민국이 뇌물뿌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비례대표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그 소위 정당에서 유력자들이 자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몫 내 몫을 안 챙겨주면 뭡니까 그냥 지랄 발강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친분이 깊어 가지고 저 사람을 한 명 정도 심어 줘야겠다 그때는 돈을 안 받겠죠 뭐 그러나 또 그 국회의 여러분들 비례대표를 선택할 때가 되면 온 전신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 심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도권 정치가 안 썩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국힘당 여러분들 입 다무는 거나 선거부정을 9번이나 한 더블당 보게 되면 다른 걸 안 봐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abc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걸 안 보더라도 다른 걸 굳이 우리가 깊숙이 알지 않더라도 저 동네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그걸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돈 준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챙겨야 될 테니까 열심히 또 챙기겠죠 조선조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게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운 나쁘게 이렇게 취한 감이 이제 이번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문갑시 씨하고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가을이 좋아 문갑시 씨 문갑시 씨는 1960년생일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문갑시 씨가 미래 한국당 공천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러고는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지금 부산 시작하는 박형준 씨가 본인이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좀 화도 났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측에 여러분들 그런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에 엄격한 점수제 로 해가지고 1차 크도프 2차 크도프 3차 크도프까지 통과해서 확정한 그런 사람들 뒤엎은 일종의 구태 딴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엎으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엎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언론 에다가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다 흘려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사건인 거죠 제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지만 또 뭐 얻은 것은 저 동네는 절대 가까이에서 안 되는 동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 다무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공식적인 절차에 해가 여러분들 선택을 된 것을 그것을 다 뒤엎고 여러분 언론 프레이를 할 정도니까 뭘 못하 겠냐 이야기죠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니까 돈 주면 리스트에 넣어주고 돈 안 주면 리스트에 빼겠다 그렇게 딜 한 사람도 있더구먼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때 돈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돈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때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갑십시가 62년생 이고 문갑십시하고 저는 아주 다르게 살아요 문갑십시는 조선위반 조직에 들어가서 그냥 쭉 조직면으로 큰 거고 나는 한 10년하고 집어치우고 뭡니까 아주 자유인으로 이렇게 그냥 생 전체가 여러분 자유인의 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위 맞추거나 옳지 않은 것을 타협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죠 한국 참 복잡한 사이입니다 복잡한 사이니까 참 제가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경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를 들어가면서 글쓰기를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채를 불리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거나 이런 건 완전히 적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실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듯이 나간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인이 살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주관이 강하고 그다음에 소위 자립자존정신이 강하고 무리에 속하지 않고 무리에 기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무리를 지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 가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30대 여러분들 그런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만들고 했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자유주의 정신을 확산시켜 가지고 역동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자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한 사회나 한 민족의 섭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단히 집단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분위기의 쏠림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걸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뭐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아무 여러분들 근본도 없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죠 해성처럼 등장해가 스타가 되고 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이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참 맨정신으로 갖춘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레지나님 말씀처럼 근무수수와 사기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정시와 권력서의 그 모습을 매일매일 듣고 보는 국민의 입장에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세계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가 가장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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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